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우리 박병창 부장님 생각나는 아침이죠?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오늘이 중요합니다. 월화수... 아, 화는 없었구나. 하여튼 이번 주 좋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시장은 계속 등락했었고요.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네, 오늘까지 쫙 이어가면 이제는 뭐 될 것 같습니다.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실 미국 시장에서 약간 디커플링 되면서 심리적 안정이 되면 우리 시장이 수급도 좋아지겠죠. 그런데 계속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이 지금 추세 하락 중에 사실 기적 분석이 사후적으로 맞다고 표현을 하지만 1차 하락 후에 반등, 2차 하락 후에 반등을 이번에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추세선의 상단 부분에서 다시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추세 반전이 아직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기적 분석으로 볼 때도 한 차례 더 하락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이 그걸 이제 우리나라를 가져와서 보면 우리나라는 1월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프로수권에 있었거든요. 한 1% 정도의. 그러니까 하단에서 등락이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한 차례 더 하락하면 우리 시장이 또 힘을 잃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 때 위치가 중요한 위치가 예츠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은 또 하락을 다시 했습니다. 나스닥 1.56% 하락, 다오가 0.29% 하락, S&P 500의 0.5% 하락했는데요. 오늘 하락의 이유는 어제 상승했을 때 파월 의장이 상원청문회에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해서 비교적 도비 시한, 시장 우호적인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면서 반등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전쟁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심각하다. 이런 코멘트들이 나왔습니다. 청문회에서? 그러면서 오늘 미국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단어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도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고점이 116달러였거든요. 종가는 10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유가에도 원자재 가격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 대해서 마크롱과 푸틴의 전화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특별한 어떤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라는 것도 하락이 좀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시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회담에서 민간인들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보를 해주자. 거기에 전쟁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까지만 됐고 3차 회담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기다리는 결과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하락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2차 하락구에 반등을 줬어요. 반등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오르려는 힘이 또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차 또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어제 8% 올랐었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마이너스 4%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도 마이너스 4.6%. 특이한 점은 비트코인 선물이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꽤 올랐었거든요. 제차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대로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제재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제차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을 지금 보면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는 등락이 계속 거듭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 지표들이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가장 심했던 등락은 국제수익률입니다. 엄청나게 큰 폭으로 움직였고요. 그러니까요. 또 어제는 또 유가가 곧조비 116달러였는데 종가가 107달러까지 엄청나게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방향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시장에 변동성이 심하다. 그렇게 정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은 좀 강하다 하는 표현을 좀 드렸었는데요. 어제 의미가 좀 있었던 반등이었죠. 왜냐하면 하락 후에 하단에서 등락만 하다가 그것을 꺾고서 약간 위로 올라가려는 모양을 지금 그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시황관 자체가 미지수다라고 보다는 시황이 역량을 미치는 변수들이 아직까지 다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내부의 수급 요건으로만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61% 상승을 해서 2747포인트 마감을 했고 코스다가 1.88% 올라와서 912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빛차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수를 했습니다. 아침에 상승 후에 장중 내내 홍보했는데 어제 그 장을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공감이 되실 건데요. 시장이 마치 멈춰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한 2%, 1%, 3% 오르고 나서 몇몇 종목들 외에 전체적으로는 주가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멈춰있는 정도. 이것을 한편으로는 좋게 보는 측면에서는 좀 올랐는데 강력한 매도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멈춰있었다는 얘기는 추가 상승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 후발로 이어지는 동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듯이 아주 강력하게 여기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추가적으로 더 여기서 매수할 거냐 이런 매수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저가 매수가 있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강력한 매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다. 특히 지금 전쟁 관련 테마라고 하면서 일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으로 보는 것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심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매수를 해주면서 전 업종이 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정말 오랜만에 완성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어제 반등을 했습니다. 한 2%에서 3% 정도. 현대차도 한 4% 정도 올랐는데. 네, 어제 반등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반등을 했고요. 다행스럽고요. 그리고 건설주와 원전 관련 주들이 최근에 계속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어제 가장 큰 특징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로테, LG전자 등 삼성전기율을 비롯해서 IT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LG로테가 어제 7% 올랐고요. LG전자와 삼성전기율은 3%대에 올랐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오르면서 IT의 대형주들이 시가총이 높은 대형주들이 오르다 보니까 시장이 밀리지 않고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 종국들이 추가적으로 막판 힘을 더 주지 못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장중 내내 횡보하면서 어제 마감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의미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1월에 급락했다가 2월에 반등을 줄 때 연속적으로 반등을 주지 못하고 반등했다, 밀렸다, 반등했다, 밀렸다. 계속 변동성이 좀 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심리적으로는 어떻던 수급상이 좀 변했다라고 표현을 계속 드렸던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사태가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추가적이 하락을 하지 않고 버티고는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IT의 대형주들이 오르면서 위로 살짝 꺾어 올라가는 모양은 그렸거든요. 이게 이어져야지만 심리가 좋아지고 수급이 따라 붙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단초를 마련한 정도였다. 어제 시황을 판단해보면 그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망은 매일매일 말씀드려야 하니까 특별하게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좀 변할 것이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세적으로 변화가 생겼다. 아니면 전 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좀 눌릴 거다. 이렇게 딱히 말할 상황이 아닌 그냥 변호성만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미국 시장이 지금 추세 하락 중에서 반등의 상당 부분까지 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거기서 재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 여전히 변호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추세 반전을 확인하려는 시장의 심리가 작용을 할 건데 그것은 아마도 미국은 이달 16일 날 다음 주에 있을 FLC 회의 그 이후로 이제 시장의 관심이 좀 바뀌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는 급락 후에 하단에서 등락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급 변화 그리고 지수 하단에 대한 인식 확산 그리고 전쟁 이슈 테마로 인해서 약간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좀 화려하게 보이는 막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이런 정보들은 거의 대부분 전쟁 관련 테마로 좀 엮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연속성으로 이 시장을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케이처 마크인 보고서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테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무작정 쫓아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주추세 또는 시장을 이끌면서 끌고 가는 시장의 주도 주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주도 주체는 지금 확연하게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 테마라는 게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뭐 부족하고 뭐 부족해서 이거 될 거다 이런 테마예요? 아니면 전쟁 곧 끝나니까 이게 이제 뜰 거예요? 이런 테마인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진행 테마예요.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된 것들 그리고 방산주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그렇게 못 올랐던 SO1 같은 게 유가가 100달러 넘어가면서 움직이니까 SO1이 요즘에 또 단기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신기하더라고. 유가가 지금 80달러 선도 비싸다고 했고 90달러도 그렇게 안 움직였더라고요. 나는 많이 오른 줄 알고 안 쳐다봤었거든. 얼마 전에 100달러 간다고 해서 한번 봤더니 오른 게 없더라고. 안 올라섰습니다. 시원하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이론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상당 부분 시장은 심리가 작용을 하는 시장이다. 주시장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80달러 90달러 있을 때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해본 옛날에 우리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유가 오르면 정유주가 무조건 떴어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무조건 떴어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안 그랬는데 지금 100달러 넘어서면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전쟁이 길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거 해야 된다라는 심리가 누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된 거죠. 군중심리가. 그러다 보니까 뒤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장기 추세를 끌고 갈 거냐에 대해서는 의문부가 많습니다. 요즘에 얘기들이. 그래서 너무 일방향으로 보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좀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를 고민을 많이 한다. 이런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후유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표현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 물리적 충돌이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되겠죠. 계속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후에 대러 제재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 모라토리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뉴스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6단계 낮췄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신용등급을 한방에 6단계 낮춘 사례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1998년 우리나라죠? 네, 우리나라. IMF 때? IMF 외환위기 때.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에 디폴트 선언을 했거든요. 그때 러시아도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나라는 금고에 20억 달러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7천억 달러가 있거든. 그리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20% 수준이라고 그중에 대외 부채는 더 낮을 거라고 그런데 6단계 낮춰버린 거지. 사실 당분간 상환 능력에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여기가 스위프트에 빠져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투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게 무디스, S&P, 피치. 아시듯이 이게 금융 권력 아니에요. 거기다 증권시장에서 MSCI, 푸치. FTS, 이거 또 투자 시장의 권력이라고. 이거는 정치적 판단하는 거예요? 기관들이 예를 들면 딱 정량적으로 해서. 아니죠. 정성적인 것도 하죠. 하죠. 당연하죠. 그럼 뭐. 그러니까 이제 좀 오버한 거고 디폴트 얘기를 한 거 좀 오버한 부분이 있고 정확히 잘 짚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꺼냈냐면 수요학 얘기하면서 이후에 대러 제재로 인해서 어떤 후유증이 있을 거냐를 걱정을 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반면에 그 후유증을 걱정하지만 전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연초에 1월, 2월에 엄청난 악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악재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그리고 시장이 그것을 반영을 어느 정도 한 상태면 그 이후에 뭐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갈 거냐. 이게 가장 관심입니다. 그렇죠. 이걸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연초에는 금리 인상만 악재가 있었을 때 했는데 리오프는 얘기를 많이 하다가 지금 대러 제재에 있으니까 그쪽은 좀 없고 전쟁 관련 주가 뜨고 이렇게 막 움직여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지금 시장의 이런 섹터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섹터들을 추정하면서 빠르게 움직인다는 게 실장 이론적으로 많은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조선주입니다. 지금은 전제 방산주가 뜹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실전 투자에서 그거를 추정하면서 그때그때 매수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또 그것을 단기적으로 추정하기보다는 그다음 거를 생각하면서 사실 그런 투자의 가장 기본이 이익이지 않습니까. 올해 전반적으로 둔화, 이익이 감익된다라는 과정 속에서 이익이 탄탄하거나 증가할 수 있는 섹터에서 나는 그쪽을 계속 바라보고 내 갈 길을 가는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급등하는 종목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조금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최근 한 1, 2주 동안. 그렇지만 일부 섹터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시장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섹터, 시장 지수를 끌고 가는 투자 어떤 주체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확실하게 나타나면 비로소 좀 안정화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러시아 상황 말씀 주신 것처럼 신용등급도 강등이 되고 여러 회사들도 각계 대응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는데요. 제가 오늘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이한 거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정말 정말 재미있다는 표현하면 안 되는데 실시로는 할 뻔했습니다. 전 세계 공조가 기업들의 공조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일단 러시아 상황에서 제가 몇 가지만 텍스트로 가져왔습니다. 어제 방송 중에 말씀 나눴듯이 애플이 러시아 아이폰 판매 중단 여기까지는 했었잖아요. 애플 페이를 제한하고 앱 서비스 중단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 페이가 안 되니까 애플 페이 쓴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패닉이죠. 미국 러시아인들이 지금. 앱이 안 되면 앱도 안 되는 거예요. 앱 베이스의 비즈니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거의 먹통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통화만 하고 문자만 하고. 아이폰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러시아인들은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고요. 유튜브, 구글의 유튜브도 러시아의 국영 매체 엄두도 차단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디스의 신용등급 6단계 강등. 그리고 8개의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러시아 공장 폐쇄 및 판매 중단. 독일의 지멘스에서 러시아 신사업 중단. 구글, 줌, 트위터, 페이팔 등 여러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 우리 주식 시장에 연관, 우리 시장에 연관이 되는 것만 조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외에 몇 가지 제가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깁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구글 페이도 부문적으로 비활성, 구글 지도 차단, 인스타그램의 광고 차단. 이런 것도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데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넷플릭스 TV 시리즈 제작 중단, 이런 것들이요. 삼성 페이지도 서비스 중단, 차단한다고 나와있네요. 그리고 틱톡도 차단, 유튜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스포츠계에서도 지금 중단하는 내용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 국가대표팀이랑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아우디, AMD의 마이크로칩 공급 증지, 보잉, 러시아 항공사 서비스 중단.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카스버그 러시아 수출 제한, 코카콜라 러시아 시장의 철수. 심지어는 제가 보기로는 아주 세계 최대 인터넷 프로 사이트가 있는데, 야동 사이트 있잖아요. 그거 보고 있는 거? 저는 안 보죠. 그런데 거기에서 러시아 쪽 IP를 차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집단 자유권을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인터넷에서 밈으로 돌고 있습니다. 민심 교란이네. 그래서 아마 어쩌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마지막으로 미디어 쪽 보면, 미디어 쪽에서도 디즈니스 러시아 영화 상영 중단, 이런 거예요. 파라마운트 영화 개봉 중단. 그런데 이런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형태의 서방세계에서 그냥 집단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각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러시아에 있는 국민들은 또, 러시아 국민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빨리 끝내야 됩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공격, 죄송합니다. 지금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굉장히 곤혹스러운 러시아 상황이 지금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빨리 전쟁을 끝냈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러시아가 그런데 탈출을, 그러니까 여기서 엑시트하기가 아주 애매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어제 영상을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한테서 총 쏘는 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잡혔어, 러시아 군인이. 그런데 애아에 19, 20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부상하니까 빵하고 참 억울하니까 먹다가 울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또 영상통화를 해줘. 그게 보니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젊은 애들만, 아휴 진짜. 하여튼 전쟁하면 안 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런 뉴스들을 제가 오늘 좀 가져와서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는 우리 휴대폰, 스마트폰, 애플의 영향력이나 구글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물리적인 영향력보다 엄청나게 크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건 이런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서 올해 같은 끼나 글로벌 GDP 성장률이나 아니면 기업들의 이익 이런 부분들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여기 좀 심화되는 상황까지 가면 걱정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스태그 플래시미 얘기들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 연관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인텔이 바이든 연설 요즘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주 나와서 연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인텔 CEO가 와 있는 자리에서 반도체 지원법 통과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통과되면 인텔의 CEO분께 시절 투자 200억 달러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천억 달러까지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화답도 그 정도까지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예상보다 5배 정도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TSMC, 삼성전자. 우리가 삼성전자도 역량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지금 미국의 공장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에도 증설 그리고 공장 신규 공장 건설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요. 우리 시점 투자에서는요. 애플카 얘기가 어떻게 다시 나왔습니다. 애플카에서 애플이 한국 업체와 TF팀 구성을 하고 샘플 실외성 시험 통과를 했다. 그래서 한국의 FCBJ,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을 탑재할 거다. 이렇게 어저께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추가 설명이 좀 나왔는데요. 이 기판이 애플카 나오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판을 납품받을 벤더를 조기에 선정하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향후에 자율주행 전기차가 더 확산되고 많아질 건데 기판이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해당 기업의 시설 투자까지 논의해가면서 미리 벤더를 설정하는 거다. 그리고 신뢰성 실험까지 다 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애플향 카메라, 기판, 배터리 이 관심 좋은 것들이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애플카 얘기가 나오면 LG 이노텍이 움직입니다. LG 이노텍이 어제 7% 이상 상승한 그런 얘기가 됐다. 뉴스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차전지의 종목들이 한동안 약했잖아요. 그래서 뉴스는 계속 있었지만 임팩트 있는 뉴스들은 좀 없었는데요. 어제 뉴스와 보고서들 중에서 2차전지 완성품 기업들이 증설익을 가시화되고 있다. 그래서 부품 장비사들이 곧 부각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LG 에너솔루션과 SK온, 삼성 SDI, CATL 등에서 공격적 증설을 하는데 LG 에너솔루션과 SK온 이 두 기업만 가지고 봤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냐. 약 9조 전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규모가. 이렇게 증설을 하는 이유가 뭐냐. 2023년부터 2차전지의 공급 부정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포도에서도 지금 내연기관 사업을 좀 줄이면서 전기차 사업으로 계속해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시대가 그쪽으로 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급 부정을 미리 선점하면서 공급 부정을 예상하면서 증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증설이 일어나면 아까 제가 그래서 엔텔과 삼성전자의 공장이나 라인 증설을 계속 말씀드린 건데 2차전지의 똑같은 거예요. 이런 증설이 나타나면 공정장비에 있는 기업들, 검사장비에 있는 기업들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들 정보들도 어제 강했습니다. 이게 2차전지에 있는 장비, 소부장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또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전에 지금 2차전지 얘기하다 포드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드에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사업을 분리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차 사업 부분을 2026년까지 연 200만대, 오피마진을 약 10%의 목표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최근에 포드가 급등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포드는 이런 얘기만 나오면 계속 올라가는 특징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내연기관 사업과 전기차 사업을 분리해서 사업을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에 공을 들이면서 한쪽 방향으로 전기차 부문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날수록 관련 종목들 그리고 관련 섹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의 현대차도 연관해서 같이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현대차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수소 얘기 요즘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 거의 액슨 모빌 1위인가요? 1위죠. 1위. 수소 관련해서요? 아니요. 정유업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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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사스에 대규모 수소 생산 설비 투자를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액슨 모빌이 움직이면 전 세계 다 하위에 있는 정유업체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뉴스브를 찾아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애플이 3월 8일 다음 주에 신제품 공개를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도 내용을 잘 모르고 넘어갔었는데 우리 아이가 이번에 이거 신제품 나오면 사겠다고 해서 알게 됐는데. 중저가형 아이폰. 아이폰은 중저가형이 나오고요. 그리고 신형 아이패드와 맥북 프로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알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쪽에 기계치라서 잘 모르는데. 굉장히 잘 알더라고요. 이렇게 동료의식이 느껴지냐. 이 내용에서 신영이라서 어떤 기능이 있고 이런 거 굉장히 잘 알더라고요. 관심 되게 많이 있어 하더라고요. 신영 다음은 제가 이렇게 합시다. 두 분께 알려드릴게요. 정프로도 그렇지만 우리 애들이 뭘 산다 그러면 특히 휴대폰이라든지 모바일 기기 있잖아요. 우리 무조건 따라 삽시다. 우리가 돈 벌어서 우리는 5년 만에 한 번씩 바꾸는데 걔들은 1년 만에 한 번씩 바꾸고 그거라도 우리가 따라가야지. 아니 3은 뭐 하냐는 거예요. 못 쓰잖아요. 보면 특히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 손가락 2개, 3개, 4개, 5개 쓸 수 있어요. 패드에다가 이렇게 막 하는 것만 다 달라요. 잘 쓰는 사람들은. 내가 사실 아이패드를 처음으로 하나 샀어 최근에. 아따 힘들더만. 이거에서 잠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아이패드이고 맥북이 노트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LG가 노트북을 계속 신형 노트북을 만들거든요. 삼성전자가 신형 노트북을 안 내놓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삼성전자가 비결을 좀. 이번에 저도 들어서 풍월입니다. 사려고 그랬더니 삼성전자는 신형이 없어요. 한 2년 전에 제가 샀던 게 제일 신형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노트북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을걸요? 왜요? 노트북이 필요하죠. 라인시리즈 뭐 있고. 아이패드. 많이 팔렸죠. 지금 나는 이거 지텍 이거 못 쓴 이후에는 뭐. 지텍이 최고죠. 요즘 얇은 거 못 써요. 지텍처럼 튼튼한 걸 써요. 그럼요. 그 말씀 왜 드렸냐면. 그냥 생각나서 꺼내냐면. 삼성전자가 신형 노트북을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 걸 내놓지 않는 거는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왜 그 탑을 우리 그 뭐죠? 접는 아이패드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폴더블로. 그래서 그것과 또는 OLED와 관련돼서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얼핏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쪽 부분도 만약에 진짜 어떤 획기적인 제품이 나오면 항상 시장에서는 이슈가 되니. 저는 관심을 좀 가져봤습니다. 노트북도 아마 접는 것 쪽으로 아마 좀.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러시아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러시아 기업들과 국민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러시아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이건 뭐 정말 어떻게 2주까지 폭락을 하죠? 2, 3주 만에. 대로 제재 장기가 우려된다라는 표현과 함께 ETF 폐지 상장 폐지 됐다는 뉴스는 여러분 들으셨을 건데요. 러시아 1위 천연가스 기업인 가스프롬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마이너스 94%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인데. 2위 그 밑에 있는 루코오일 마이너스 99.2% 석유 기업인 로스네프트 마이너스 93% 러시아 1위 은행인 스베르 은행 마이너스 99.7%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러시아 투자 하나 이런 걸 볼 때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채팅창에서 왜 GOS 얘기는 왜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얼마나 큰 이슈인데. 좀 전에 뉴스 봤습니다. 뭐요? GOS 삼성 갤럭시의 GOS라고. 그러니까 이제 성능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칩 성능 같은 것들이 쭉 있잖아요. 성능들이 그래서 갤럭시 되게 좋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쓰려고 보면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아니면 인터넷 할 때 이럴 때 실제 성능, 표시된 성능보다 실제 성능이 한 절반 정도로 제한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삼성이? 네. 왜? 왜냐하면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서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얼리 어댑터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하고 있어서 그 문제가 좀 심각하다, 커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왜 안 해주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고문들이 모여서 지금 집단 소송하겠다. 아침에 그런 논수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어르신 우리 김 프로님은 이제 그쪽에 조금 쉽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GOS. GOP는 아시잖아요, GOP. 오, 그렇지. GOP.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GOP. 네, 그런데 뭐 발열이라든지 이런 문제 등등을 해서 이제 제한을 걸어놨는데 거기에 이제 이용자들이 많이 화가 났다는 그런 소식까지? 아, 그거 안 됩니다. 뭔데요? 뭔지나요, 아이고, 아이고. 게임 뭐 아냐, G가? 게임 오퍼레이션 뭐 그런 거 아니겠어? P는 뭘까? P가 아니라 S라. S 그래. GOP는 저기. 그렇지. GOS. GOS. GOS는 뭐야? S. S. 삼성.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김 프로님.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이에요, 이분이. 자, 우리 함께해 주신 박병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